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공개가 됐는데 야당 성향이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 방송이죠.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소리에서 나왔던 주목할 만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공개. 이건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명수 기자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풍백을 선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최종 판단을 내렸더군요. 오늘 그 명풍백을 직접 샀다고 하는 게 이명수 기자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 관제에서 주변 심야 산책을 했는데 이게 체코 가기 전이었나요? 경원을 대동해서 한남동의 편의점을 방문했던 모습. 여기에 대해서 경원 간식을 사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명수 기자. 김대남 전 행정관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이 내용들. 이것도 다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지금 여권에서 그리고 보수신문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명수 기자한테 그렇게 당해놓고도 대통령 시 행정관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도 상당히 깊은 내밀한 대화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명수 기자가 막 뭘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대답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대화 녹취록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약간 서먹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뭐 좀 연고가 좀 확인이 되면서 서로 인연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뭐 그냥 거의 형 동생 비슷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한 병폐이기도 한데 뻑하면 형님 동생 사이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가드가 내려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 사이로 발전이 쭉 된 것 같고 그전에 있었던 일은 까마득히 좀 잊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분 생각에는 오히려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서울의 소리를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자신의 능력을 좀 과신했던 그런 탓이 아닌가 싶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이 관련한 얘기들을 지금 언급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뭐 핵심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김 여사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아니어서 아주 핵심적인 정보가 흘러나온 건 아닌데 주변적인 상황들 그동안의 소문으로 돌던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굉장히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얘기라든가 또 김 여사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여사에게 잘한다는 그런 거라든가 사실은 요즘은 이게 비밀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대통령실 관계자를 발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니까 국민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어찌 됐건 그런 점에서 조금 의미가 좀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들이 이분 대화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사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음 파일이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지상파 라디오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지상파 TV에서는 언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딱 언급을 하면서 뉴스의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윤환 갈등 뇌관되는 거 아니냐. 뇌관은 이미 윤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더 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게 공기업이라고 그랬나요? 공기업에 있는 사람이 여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허풍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런 기류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우리 얘기 나누겠지만 오늘 만찬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윤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없는데 더 신뢰가 깨지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여당 대표를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화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고 이거는 마치 대통령실에서 뭔가 꾸며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남 본인이 혼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던지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상이 불쾌할 뿐만 아니라 유난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매일 간절히 1,2,3,3,2,4,3,4,5.. bookmark